안녕하세요 나마비류입니다. 오늘은 은퇴한 연예인들의 근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키나와 에타스스쿨 시작으로 슈퍼 몽키스를 거쳐 솔로 아티스트로 전향한 아무르나미에 그녀는 Can You Celebrate, Sweet 19 Blues 등 히트곡을 내며 90년대를 풍미했죠. 특히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흉내내는 아무라가 사회현상으로 부상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럼 그녀는 40번째 생일인 2017년 9월에 1년 후인 2018년에 은퇴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은퇴일이 가까워지자 가족이나 스태프, 또 오키나와의 친척에게 언론의 취재가 계속되어 이를 자제해달라는 호소까지 했을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재가 어려워졌지만 목격담을 바탕으로 여러 추측기사가 있었죠. 은퇴 후에 그녀는 교토에 거주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토의 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그녀도 같이 교토로 이사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전에 교토에 2억원짜리 맨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요. 이후 그 주변에서 쇼핑하는 것을 봤다는 등의 목격 정보가 나왔고요. 맨션의 이름까지 인터넷에 알려졌는데 유명 신사와 가까운 곳으로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약 150평반미터나 되는 넓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은퇴 전 마지막 투어에서 그녀는 약 80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고 라이브의 DVD도 약 130만 장을 팔아서 약 2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중 30%가 그녀에게 간다고 해도 60억엔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은퇴 전에는 시부야의 슈퍼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도 주간지에 실렸었고요. 교토살 외에도 2020년에 들어서는 후배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자니스의 안무가 전체적으로 오래된 느낌이어서 타키자와 사장이 이를 문제시했고 암으로에게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은퇴 전 그녀는 일본 유명 소속사인 라이징 프로덕션에 속해 있었지만 현재는 독립해 A백슨의 프라이빗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9년도에 타키자와가 직접 타진하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가 났었습니다. 암으로는 은퇴 전 인터뷰에서 가수 암으로나미에는 이걸로 끝이고 스테이지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보단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죠. 한편 은퇴와 맞물려 타키엔 치바사이 이마이 치바사랑 열애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둘은 2013년부터 교제하고 있었는데요. 공통 지인인 댄서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꽤 진지한 관계여서 사무소에 상담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치바사 역시 병을 이유로 사무소를 퇴소했죠.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은퇴해 궁금증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 치바사가 암으로나미의 오랜 팬임을 말하고 다녔고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그녀를 꼽기도 했었죠. 두디 니시아자부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목격감까지 실었는데요. 이 때문에 재혼설도 등장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올해 9월에 암으로는 데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은퇴한 18년부터 데뷔 이래 매년 기념 불꽃놀이가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불꽃놀이 이벤트는 데뷔 30주년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올해 어떤 형태로든 그녀가 얼굴을 비추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가세 토모야는 소년대의 팬이었던 누나가 자니스 사무소의 이력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94년에 그룹 토키오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팀에서 보컬 외에도 기타를 연주하는 등의 모습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는 등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했으며 배우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그럼 그도 2021년 자니스를 퇴소하며 연예계에서 어느 순간 사라졌죠. 이때 같이 퇴소한 3명의 멤버가 토키오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이적했는데요. 나가세는 이 새로운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아서 은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그의 은퇴에 대한 배경에는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가 퇴소하기 바로 전에 멤버였던 야마구치 타츠야가 탈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무소를 퇴소하게 됐는데 나가세는 그를 많이 의지했다고 하죠. 그랬던 타츠야가 탈퇴하게 되자 나가세는 심하게 침울해진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곁에 있고 싶어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후 누나와 어머니와 살게 된 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했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퇴소 전에는 열애설도 있었죠. 키가 크고 이국적으로 생긴 20대2 모델과 열애설도 있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지인의 소개를 알게 됐고 토모야가 먼저 접근해 교제를 발전했는데요. 당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고 나가세 토모야가 3, 4년 전부터 인터뷰에서 결혼에 강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가세 토모야는 하마사키 아유미, 배우 아이브사키랑 공공연의 열애를 밝혔었죠. 그 중에서도 아유랑은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귀고 등에는 이렇게 커플 터틀을 넣는 등 애정을 뽐냈지만 여러 사정상 헤어졌었죠. 포키오는 아이돌 활동 외에도 예능에 나오며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인데요. 특히 나가세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며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니스 퇴소 공식 석상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작년 4월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한 기사에선 7월에는 광고지의 모델로서 등장했고 8월 말에는 오토바이 잡지의 표지도 맡았다며 연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도 실었었죠. 최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영화를 제작하고 취미를 즐기면서 돈이 부족하단 말도 있었는데요. 현재 수입은 단발성이어서 자니스 때 모아둔 돈을 깨면서 생활하는 것 같다는 얘기였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 연애 활동 재개라는 느낌보다는 낚시하고 오토바이를 즐겨 타며 지인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게 느껴집니다. 로봇타르 프로듀스, 아름다운 그대에게 등의 드라마에 출연해 국민 여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호리기타 마키 청순 여배우로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2015년에 야마모토 코지와 결혼을 발표하고 다음 년도에는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기 위해 연예계를 은퇴했는데요. 당시 갑작스러운 은퇴에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았었죠. 이때 결혼 비하인드가 특이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둘은 2019년에 방송된 드라마에 같이 출연함을 알게 됐고 그때 코지가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마키는 사무실에 번호를 줬었죠. 이후 2010년엔 스페셜 드라마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무대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야마모토 코지는 아기 시절부터 모델로서 활동한 잔뼈 굵은 연예인이죠. 시대극과 뮤지컬의 귀공자로 분리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데요. 스피드의 의아라 다카코, 스저누 등과 열애설이 나며 공동 출연자 킬러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선 별 생각이 없었던 그였지만 마키를 보고 생각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코지는 마키에게 40통의 편지를 주며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연기에 대한 조언을 썼지만 갈수록 러브레터성 편지가 되었다고 하죠. 암튼 돌아오는 답장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또다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서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줬는데 그날 밤을 처음으로 마키로부터 라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마키가 일 때문에 교토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코지는 반지를 들고 마키를 만나러 갔는데요. 전날 전화를 해서 대충 언제 교토해가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던 건 운명적이었다고 했죠. 교토에서 마키를 만나게 된 코지는 반지를 건네줬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둘의 결혼을 보고 교재 영일혼이라고 언론에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코지는 마키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죠. 암튼 은퇴하며 마키는 현재 저는 엄마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2019년 4월에는 둘째 아이를 낳은 것도 발표했었죠. 그럼 마키는 현재 두 아이와 북관동 지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코지는 도쿄에 일이 있기 때문에 도쿄에 살면서 두 지역을 왕래한다고 알려졌었죠. 하지만 2021년에 주간 여성은 다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부부가 도심에 있는 사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마키는 최소한의 유치원 행사에는 참가하지만 대화를 나눈 사람은 거의 없는 미스터리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북관동 쪽에는 코지의 아버지와 별장이 있어서 자주 놀러갔을 뿐 도쿄에 살고 있다는 것 같다는 얘기였죠.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부부의 별장은 2016년에 마키의 명의로 구입되었습니다. 북관동 지방에서의 목격담도 전하는데요. 여름에 봤을 때는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수수한 패션이었어요. 민낯도 보통 사람과는 아우라가 전혀 달라요라는 인터뷰도 있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코지가 마키에게 치킨 러겟을 넣어주며 사이좋은 모습이었어요라는 인터뷰도 있었죠. 코리키타 마키의 여동생인 나나미는 언니의 연예계 복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복귀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최근 11년 만에 마츄우라 아야도 CF에 출연하며 팬들을 반갑게 한 만큼 다들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